자 1부에서도 많은 열정으로 노래를 하셨는데 2부에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인꼬부부씨입니다 정말 찰떡으로 붙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이영백 조연선이 노래합니다 소백산 아리랑 소백산 아리랑 소백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소백산 아리랑 소백산 천년 주목 그 세월이 얼마냐 우린 향해 찾아나가자 시험다보 전문대위에 별처랑 없던 임금 이와 내 고향 기방사 소백산 천년 주목을 속게 그리는데 아 고음님 그리와서 불러보는 소백산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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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백산 천년 주목 그 세월이 얼마냐 아 고음님 그리와서 불러보는 소백산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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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음님 그리와서 불러보는 소백산 아리랑